타우포 화산은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초거대 화산이다. 이 화산은 타우포 화산지대에 속해 있는데 과거 화산 폭발지수 8위 강력한 분화가 있었다. 화산이 폭발한 직후 화산재 구름이 대기를 뒤덮어 전 세계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워져 생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한다. 중앙에는 타우포 호가 있으며 타우포 호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이다. 타우포 화산은 26,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분화를 한 바가 있다. 타우포 화산의 분화 때 만들어진 화산재 구름의 상상도 오루아니 대분화는 이 화산이 26,500년 전 화산폭발지수 8에 속하는 초거대 화산폭발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. 오루아니 분화는 최근에 분화한 초화산들보다 더욱 강력했다. 타우포 화산의 마지막 대규모 분화로 기원 후 180년에 발생하였다. 규모는 화산폭발지수 7에 달하며 분출물의 양은 120세제곱킬로미터 이었다. 이 분화는 지난 2만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화산 분화로 여겨지며 기원전 1600년 산토리니 섬의 민호와 대분화, 천년전 백두산의 대분화, 1815년 탄보라 산의 분화와 함께 기원 후 일어난 지수 7규모의 분화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